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1년 동안 상승률이 9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게 지난 2013년에 딱 한 번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이후 현재까지 11년이 지났고 현재 2024년 하반기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상승률을 보여줄 조짐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시장에는 성장기를 지나서 안정기와 성숙기가 있고 세퇴기란 단계가 있는데 그 중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게 성장기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기 막바지에 있는 산업으로서 2024년이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세상을 바꿀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평생 후회하게 될 텐데요. 이 순간을 제대로 준비하고 활용을 한다면 단 몇 달 만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고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인 근거와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변화될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에게 10만 프로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줄 코인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요구나 유료 리딩 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채널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을 놔두고 시바이누를 매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바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은 800조가 넘고 이는 우리나라 대장 주식인 삼성전자를 월등히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인 1%가 상승을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규모가 훨씬 작은 밈코인에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이나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지난 3월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8천만 원을 상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죠. 매스컴이나 자칭 전문가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을 하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겠죠.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취할 방향과 투자 전략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곧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고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변화 속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 인터넷에서 신흥부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드코인으로 대박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장에 다가올 변화야말로 인터넷 속에서나 존재하던 신흥부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앞으로 연준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ETF 승인이나 올해 있었던 비트코인 반감기, 다가올 11월 미국 대선 등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거고 단순하게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다가올 시장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야 될 시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선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한 개당 3원이던 시절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얼마나 큰 부자가 됐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비트코인은 지난 3월 1억을 돌파했고 지금도 8천만 원을 상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같은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그만큼 오늘 설명드릴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꾸준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CBDC입니다. CBDC로 인해 코인 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뜻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코인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 기간이 국가 정보라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화폐인 원화를 찍어냅니다. 하지만 이 원화를 가상화폐 형식으로 찍어낸다면 그게 바로 CBDC가 되는 건데요.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은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대선이라고요. CBDC로 코인 시장의 패러다임은 크게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번 11월 미국 대선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아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돈의 역사가 암호화폐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의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경제 1위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기축통화의 패권을 잡았기 때문이고 이 달러의 힘으로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의 최상위 포식자가 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러한 달러를 잡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됐고요. 이는 곧 달러의 위상에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를 했었죠. 하지만 가상화폐의 사용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는 미국도 가상화폐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은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뒤를 바짝 추격하는 중국이 미국보다 한 발 빠르게 CBDC를 상용화를 했고 현재 중국의 CBDC는 1조 달러의 규모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축통화의 힘으로 세계를 주물럭하던 미국이 그리고 그러한 달러의 위상에 흠이 갈까 가상화폐를 부정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입장이 돼버린 거죠.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중국의 CBDC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디지털화폐나 가상화폐 등이 일상생활에 더욱 상용화가 된다면 기축통화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단순히 이제는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CBDC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3원이던 시절에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을지 상상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3원이던 시절 잡지 못했던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온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발행하려고 하는 CBDC는 현재 원화가치로 1원도 안 하고 있고요. 11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전세계 메이저 거래소들의 상장 예정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연준이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연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연준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올라온 자료를 살펴보면 앞으로 미국의 CBDC 발행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올터네이티브 엘리저빌리티 이그제머네이션 즉 대체 자격 심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밑에 이 부분이 CBDC 통화 후보와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리플과 테도도 있죠. 하지만 리플과 테도는 디스커전, 논의 중인데 사실 엘러저벌, 적격 판정 받은 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플과 테도는 부적격 판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이 바로 적합 판정을 받은 이 코인입니다. 현재 해당 코인은 유일하게 적합 판정을 받았고 무려 16만 8천 프로가 넘는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은 11월을 기점으로 상장 예정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상장 예정인 거래소들을 찾아보니까 코인베이스, 후오비, 바이비트 등 굵직한 메이저 거래소들은 11월에 이미 상장 예정 중이고 전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이미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 현재 테도로 0.0007불에서 0.0008테도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나로 약 1원도 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16만 8천 프로, 16만 8천 프로가 상승을 한다면 현재 달러 가치인 1,350원 부근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이시나요? 미국의 큰 그림이? 미국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변화할 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기축 통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3원이던 시절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시절에 누군가는 저처럼 이렇게 큰 기회가 온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유튜브에 해당 코인을 공개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미국 정보와도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 그런지 100% 다 노출을 하니까 자꾸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었는데요.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면 제 채널이 삭제가 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미들 꼬여봐야 좋을 거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잘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아직 구독은 안 하셨더라도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는 오늘 말씀드린 자료 100% 숨김 없이 전부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료라고 두글자 보내주시면 모자이크 없는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 워낙 흉흉한 세상이고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정보면 왜 공유를 하냐부터 시작해서 못 믿으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만약 저도 이 자료를 보지 못했더라면 의심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자료를 모자이크 없는 원본으로 확인을 했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신 후에 매수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요.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매주 길바닥에 버리는 5천원짜리 로또 한 장으로 이 코인을 사시면 그게 바로 로또인 겁니다. 이 코인이 11월에 상장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1,350원이 되면 우리가 매수한 5천원짜리 코인이 800만원이 넘는 가치를 갖게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대가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거죠. 솔직히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영상으로 채널이 대박날 수 있겠다는 욕심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제 채널 대박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와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